도창 몇 분을 말해 맨날 안 치우고 다녀 오오오오오.. 왔어 예나야? 왔어요 너 시벨룸이 뭔지 알아? 몰라, 여기지 아니야, 꽃미나 옆드시야 제얼이 시벨룸이네 뭐오오오 잘생겼다, 꽃미나 제얼 시벨룩 예나, 근데 쓰레기를 좀 치웠으면 오케이, 오케이! 바로 치울게요 예나야 네? 커피를 먹은 거 버리고 아, 치울게요 아니, 저번에도 안 치워가지고 아, 치울게요 야, 잘 치워 알겠다고 예나야 응? 일 안 해? 오늘 바쁘지 않다 아, 금방 해요, 그거 내 기억으로는 무슨 걸로 알고 있는데 쓸쓸한데요 민지스, 여기 있다 두개야, 민지스야 귀엽잖아 너 내가 포동포동한 편은 아니잖아 포동포동하지는 않지 아니지 근데 옆에서 보면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턱살이 이어져있달까? 정혜영 아, 장난 언니 장난, 장난 언니 워킹하드 오케이, 워킹 오케이 아, 근데 내 살을 안 아, 나는 나는 트텍 됐는데 살짝 트텍 됐는데 아니, 예사씨 예? 내가 트텍이 뭐예요? 너 세 개 정도는 있잖아 아,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정도? 안 섭하게 민지 얼마 날 신는데 조금 쪘는데 조금 부었는지 쪘는지 모르겠는데 더 예뻐 그리고 민지는 약간 되게 그런 귀염귀염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원래 괜찮아 근데 민지수 치마 약간 이거랑 똑같지 않나? 쇼파로 뭐야 쇼파로 떼다 만든 거야 왜 이거 입었어 아니야 뭐야 똑같은데? 아니야 의자 뜯어진 부분 없나 봐봐 아니 찾아봐 이거 디자인도 샀어 근데 좀 원래 흔색은 좀 내 스타일 아니여가지고 근데 검은색은 진짜 흔하지 않나? 진짜 흔하긴 한데 흔한 사람들이 많이 그치 벨 이윤에 있는 거니까 그치, 검은색이 이쁘지? 뭔가 나한테 불만 있으면 아 불만 언니 왜 자꾸 그래요? 불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 어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왜 언니가 짜증나는데 저한테 풀어요? 그거를? 근데 치마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? 갑자기 살 얘기는 왜 꺼내? 아니 그냥 우리 평소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 그래 안 쪘어 장난친구야 아 장난인데 아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그러지 말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야 너 왜 그래 쟤 말하는 말을 봐 아 왜 쟤 갑자기 왜 그러지? 그러게 야 얘네 스커만 스커만 나와봐 스커만 나와봐 너 얘기 좀 스커만 나와봐 나 진짜 어렵건데 어렵지 거? 뭐가 문제 언니가 먼저 말해줘 나한테 불만을 아 나는 없어 불만이 솔직히 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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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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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오빠 잠깐 얘기 좀 할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노래해요? 야 언니한테 뭐 예민하다고 그러면 안되지 뭐라해 내가 싸가지 먹었어 아니 싸가지도 안되지 언니도 싸가지 없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착하게 해 왜 너 어디서 코끼리 해가지고 내가 좀 싫어하는데 아 야 무슨 코끼리야 언니는 코끼리 다리잖아요 야 코끼리 왜요 코끼리 다리 왜요 코끼리 다리 왜 이놈이 기둥오빠 신경쓰기 하자고 나오라고 예민하야 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아니 나오라고 잘 된다고요 아이 죄송해요 뭘 죄송하네 어려워 치킨 같은데 자 너 너 왜 그래 너 너 왜 왜 그래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앉아봐 아니 누가 잘못한 걸 떠나서 가족치 말해봐야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너네가 아 그게 중요해 우리한테는 오빠는 남자라서 모르잖아 남자라서 모르는데 지금 안 입어갔지만 그래서 누가 잘 어울리는데 아니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해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를 할게 야 너희는 어? 내가 너네 앞에서 그러면 안되지 어? 코끼리는 석판이 선택하라고 야 콧물라 쟤 울어?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코끼리는 석판이 선택하라고 이제 간다 야 연기 좀 잘해봐 뭔데? 근데 내가 니가 뭐예요? 몰카지? 야 너네 싸우지마 너네 왜 자꾸만 싸워 아 진짜 왜그래 너가 말을 싸가죽잖아 언니 싸가죽게 하잖아 언니도 싸가죽잖아요 왜 이렇게 하길래? 미안하다고 결정 못하겠어? 우리가 도와줄까? 결정할게 어떻게 도와줘? 꼼 대잖아 꼼 대 이리로 와봐 아.. 꼼 대야 봐봐 솔직히 말해 아니 이걸 왜 저러가는 거야 또 게임인데 가족인데 선택해 똑같아 봐봐 이거 도와줘 좀 더? 좀 더? 빨리 봐 좀 더? 좀 더? 뒤대? 뒤돌아 아.. 존난다 어때? 빈잘해? 빈잘해? 빈잘해 불안치 코끼리니까 코끼리겠다 아아.. 나 진짜부터 했잖아 다른거 아닌건가 우리 인친해 저거에도 저기 있었는데 아.. 누가 잘 어울리는 거잖아 아 둘 다 잘 어울려 판단을 해보라고 뭘 판단해 빨리 둘 다 예뻐 누가 잘 어울려 빨리 판단해봐 아 왜? 뭘 판단을 해 오빠 취향대로 좋으니까 아.. 무슨 친해 아! 진짜 소만리 말하라고 아! 진짜 소만리 말하라고 야! 너네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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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 이따가 다 작고 할거야? 아 귀여워 아 길걸리도 있어 제발 우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